또 1. 참고로 오늘의 연주에 왔어요 저는 오늘의 연주에 왔습니다 오늘의 연주에 왔습니다 오늘의 연주에 왔습니다 뜨거워 죽을 것 같아요 숨쉬기가 힘드네 더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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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가 일단은 평평하게 시작을 해야 돼서 밑에는 바닥을 좀 평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약간 V자로 올라간다던가 그런 모양으로 나오지 아... 손으로 올린거야? 이런 모양이 크기에 따라서 약간 커지고 바닥이 크기에 따라 이렇게 옆으로 더 벌려도 되고 위로 올려도 되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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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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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